11번 문항 보시면 2, 3주기 바닥상태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n은 주향자수, l은 방위향자수라고 되어 있네요. n 플러스 l 값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n 플러스 l 값이 1과 2인 건 하나씩이고 n 플러스 l 값이 3과 4인 게 두 개씩입니다. 2인 건 2s밖에 없고요. 그래서 2s전자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3인 건 2p와 3s, 4인 건 3p와 4s인데 문제의 조건으로 2, 3주기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요. 아래쪽은 3p 전자수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2, 3주기 원자에 대해서 2s에 들어있는 전자수라면 리튬에서만 2s에 하나니까 1이지 리튬 이후에는 2s가 다 채워진 거죠. 바닥상태, 들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리튬만 1이고 나머지는 다 2네요. 근데 이게 리튬이라고 해버리면 2p나 3s는 안 채웠으니까 0이 되는데 그러면 이 자리가 1이면 3p에 채웠는데 2p와 3s를 하나도 안 채웠다는 게 모순이죠. 뭐 이런 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셔도 되고 a가 1이 되면서 리튬이 되면 모순이기 때문에요. 리튬만 아니라면 전부 다 2인 거니까 a가 2라는 걸 먼저 찾게 됩니다. a에 2를 대입하고 나면 3p의 전자가 두 개 있는 건데요. 3p에 두 개 있다면 3s까지 고려하면 3주기의 원작가전자 4개짜리, 14족이죠. 규소라는 걸 먼저 찾게 되고요. 규소는 2p와 3s를 다 채우고 넘어온 거기 때문에 6개, 2개를 더해서 8개 그럼 b는 4가 되고 3p에 4개라면 3s 2개까지 포함해서 3주기의 원작가전자가 6개인 황이 되는 거고요. 2p에 4개라면 2주기에서 원작가전자가 6개인 찬소가 되겠네요. 2p에 4개라면 2s에 2개까지 고려하면 원작가전자 6개 2주기 원작가전자 수 6개인 16족 산소입니다. 대응을 쭉 시킬 수 있고 이 문제는 풀이하면서 너무 표기라든지 풀이 과정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사실 x하고 y 그리고 m 플러스 l에 대해서 이 표가 완벽하게 동일한 상태로 심지어는 이 xy 기호랑 ab, eba까지 똑같은 형태로요. 동일한 문제가 작년 시그니처 문제 있더라고요. 작년 시그니처 문제 xy 표기법이나 ab까지 동일했고 이 표의 형태까지 완벽하게 동일했습니다. z는 다르지만 xy 원작까지는 완벽하게 동일한 문제가 있었었는데 우연이겠죠. 어쨌든 비슷한 거의 동일한 문제가 하나 있었고 지금은 대응이 편하게 된 상태고요. b가 2a, 그렇죠. b가 4고 a가 2인 거니까 기역번 맞는 보기가 됐고 니은번 x와 z는 원작가전자 수가 같다. 둘 다 16족으로 원작가전자 수가 6개로 같은 겁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n-l 값이 2인 전자수 n-l 값이 2라고 해주면요. 2-0으로 2s이거나 3-1로 3p이거나 4-2는 3d니까 안되죠. 그래서 2s와 3p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얘기하는 거고 이걸 z와 y에서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z는 황인 거니까요. 2s는 다 채우고 3p에 4개예요. 6이 되고요. y는 규소인 거니까 2s는 다 채우고 3p엔 2개만 있습니다. 4개가 되네요. 4와 6인 거니까 1.5배 2분의 3배 차이로 z가 큰 거고요. 앞뒤 주어만 주의해서 ㄷ 맞는 보기가 됐습니다. ㄱ, ㄴ, ㄷ 전체가 맞는 보기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아래쪽 9번 문제 보시면 2, 3주기 바닥 상태의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n은 주양자수 l은 방위양자수 ml은 자기양자수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2, 3주기라고 주어져 있고 n 플러스 l 값이 제시되어 있는데 바로 대응을 시킬 수 있죠. n 플러스 l 값이 1인 건 1s 2인 건 2s가 되고요. 3인 건 2p와 3s가 있는 거고 4인 건 3p와 4s가 있는 건데 지금은 2, 3주기라고 했으니까 4s까지 들어가진 않겠죠. 지금 양자수에 따른 오비털에 들어있는 전자수라고 되어 있는데 제시된 자료들을 보면 2, 3주기라고 했으니까요. 2s에는 최소한 전자가 들어있어야 돼요. 전자가 하나 또는 두 개를 들어있을 테니까 a는 1 또는 2가 되는 거고 시작은 여기서 해주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a가 절대로 0은 아니죠. 1 또는 2로 어쨌든 들어있는 건 확실하고 2, 3주기 연자라고 했으니까요. a가 분명히 0이 아니라면 3p까지 전자가 들어가려면 바닥 상태 기준으로는 싸움훈리에 의해서 앞쪽은 다 채운 거잖아요. 그럼 2p하고 3s는 다 채우고 넘어온 거기 때문에 2p 기준으로 6개 3s 기준으로 2개를 고려하면 이 2b가 먼저 나오게 되네요. 핵심은 여기가 핵심이었던 거고 a가 0이 아니라는 것만 판단하고 나면 3p의 전자가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앞쪽은 다 채운 거다. 그럼 2p와 3s를 다 채웠다고 해주면 이 자리가 8이 됩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죠. 2b가 8이라고 해주면 b가 4인 거고요. b가 4라면 2p 3s의 형태로 채웠을 테니까 2p에 4개가 들어있는 거 그럼 x는 산소가 되는 거고 산소의 경우에는 2s는 당연히 채우고 넘어온 거니까 a는 2가 되는 거고요. a가 2, b가 4라면 a 플러스 b는 6이 되는 거고 여기에 2가 들어가겠죠. 3p에 2개가 들어가는 건 3주기의 14족이죠. 바로바로 대응이 돼야 돼요. 규소가 되고요. 2p에 6개가 있는 거죠. 3s로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2p에 6개. 3s는 채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2주기의 18족에 해당하는 네온이 됩니다. x, y, z를 직접 대응시킬 수 있고 기역번에 b가 3a냐고 물어봤는데 b는 4, a는 2인 거니까 2a죠. 기역번 틀린 보기가 됐고요. 니은번 원자과 전자수 x와 y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x는 원자과 전자수가 6개 y는 4개인 거니까 1.5배예요. 2배가 아니니까 니은 틀린 보기. 디귿이 답이겠네요. z에서, 즉 네온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서 m 플러스 ml 값이 3인 오비탈이 있는 거냐 네온의 경우에는 1s, 2s, 2p까지 들어있을 텐데 2p 중에 하나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겠네요. 2p 중에 하나는 n 값이 2일 되고 ml 값은 1인 게 있으니까요. m 플러스 ml 값이 3인 오비탈이 있고 전자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됐고 디귿만 맞는 보기죠. 답 3번이에요.